선희 검은 세로 치마에 흰 3팔 저고리 학교에 다닐 때 입던 일투와 핸드백을 손에 들고 모습을 감추기 위함인지 아래 검은빛 나는 인조 대못의 안경을 썼다 산월을 본 병원 사람들도 그가 산월인 줄을 안 사람이 없었다 선희는 언제까지든지 정선희가 잠을 깨기를 기다리는 듯 하였다 숨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재인 모양으로 우트커니 옆방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선희가 온 때 일어날 불쾌한 한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당할 일은 당할 일이었다 비가 되거나 우박이 되거나 겪을 일은 겪을 일이었다 다만 정선의 병에 해롭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다 정선은 자는 채를 하고 있으면서 선희에 대하여 할 행동을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분하기만 하였으나 선희가 언제까지나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분한 마음이 좀 풀리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는 길로 남편을 찾지 아니하고 저를 찾아서 언제까지든지 정선의 생각에는 반 시간이나 된 것 같았다 제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섰는 것이 선희가 지게 대한 성의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정선은 아무쪼록 선희에 대하여 호감을 가져볼 양으로 학생적의 저와 선희와 의족해 지내던 것을 생각하였다 이 모양으로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정선은 자다가 깨는 모양으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떴다 정선이 하고 선희는 눈을 뜨는 정선의 가슴 위에 엎어지는 듯이 몸을 던지며 제 뺨을 정선의 뺨에 비비고 최후의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동성연애 비슷한 것을 하면서 하던 버릇이었다 그리고 선희는 코끝과 코끝이 서로 마주 닿을 만한 거리에서 정선의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살아났어 하고 또 한 번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하는 모양으로 그래 죽지 못하고 살아났단다 하는 정선도 선희의 열정적인 포옹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하고 선희는 그제야 정선에게서 물러나서 곁에 있는 교회에 앉으며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나는 우연히 미스터 허와 한 차를 탔다가 글쎄 수색 정거장을 조금 지나서 차가 급작스러히 정거를 하지 않겠니 그때 미스터 허는 아마 맘에 무엇이 알렸나봐 벌써 무슨 일이 난 것을 다 아는 듯이 차에서 뛰어내린단 말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렛기시라고 웬 젊은 여자가 렛기시를 하였다고 그러겠지 그래 웬 여자라는 말을 들으니깐 나도 가슴이 설렌단 말이야 남자라고 하는 것보다 다르더라 역시 여자에게는 여자가 가까운가 봐 서로 미화하기도 여자끼리가 제일이고 하고 정서는 빙글에 웃었다 그래 그래 가부니깐 너 그때 이야기 미스터 허한테 다 들었니? 하고 선희는 말을 끊고 묻는다 그 뚱딴지가 무슨 말을 하니? 또 내가 뭐해라고 그걸 물어봐? 하고 정서는 선희의 보고에 참으로 흥미를 느꼈다 아 그래 하고 선희는 말할 이유를 찾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말을 계속한다 아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가까이 가게는 아니하지 길을 막아요 아 그래 가만히 바라보니깐 기관차 이마 불빛에 웬 젊은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눈에 쌓인 철로길에 가로 누워 있단 말이야 치이피 구두가 불빛에 반짝반짝하고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 몸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슬퍼지더구나 그러기로 그것이 정선일 줄이야 꿈앤들 생각하였을 리가 있나 그런데 말이야 그 시체 우리야 시체인 줄만 알았지 살았으리라고야 생각할 수가 있나 그래 그 시체를 맞들고 차에 실으려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미스터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정선이 하고 시체를 그러니까 너지 정선이지 붙든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깐 정선이 아니야 얼굴이 반이나 피해졌고 치마가 모두 아이고 그 말을 어떻게 다하니 하고 선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선이가 우는 것을 보고 정선도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두 사람의 마음에 걸렸던 모든 깨끗이 못한 관념과 감정을 녹여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하고 선이는 눈물을 흘린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 같이 일부러 소리를 내야 웃으며 손수건을 두 손가락 끝에 감아가지고 안경 밑으로 눈물을 씻는다 그래서 미스터 허가 차장과 교섭을 해서 너를 일등 침대에다 타요고 다른 착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사 하나를 불러왔지 모르지 정말인지 아닌지 제가 의사라니깐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를 오게 되고 나도 여기까지 따라와서 하루를 묵어서 갔단다 그런 건데 말이야 세상에서들은 뭐해라고 하는 거 하니 하고 선이가 새로운 화재를 꺼내려 할 적에 숭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셨어요 하는 것이 숭의 인사 부인 병관하시기가 얼마나 권하셔요 그래도 이렇게 나았으니깐 다행 하시지 하고 선이는 숭과 정순을 번갈아서 본다 낫기는 뭐가 나았어 다리 하나가 없어졌는데 나았어 하는 정선에게 불쾌한 빛이 없음을 보고 숭은 마음을 놓았다 숭은 기생 모양을 버리고 보통 여학생 모양을 차린 선이의 모양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그 모양에서 기생의 흔적이 어디 남았는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마점과 눈썹까지도 예사로 왔다 숭은 이것이 산월인가를 의심할만 하였다 그렇다고 예전 정선의 집에 놀러 다닐 때 선이도 아니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디 기생 냄새가 나는가 하고 그러세요 하고 선이는 선이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수삽한 빛을 보인다 도무지 기생의 흔적이 없었다 정선이는 내가 기생으로 차린 것을 본 일이 없지 기생 스타일에도 일종의 미가 있다 그것이 아마 조선이 가진 아름다운 것 중 하나일지도 몰라 그 몸가짐 걸음걸이 그것도 다 공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선이는 정선의 이불과 베개를 바로 잡아주고 나서 아이 참 여기 앉으셔요 하고 선이는 선는 숭에게 교위를 권한다 이 방에 교인은 하나밖에 없었다 앉으시오 나도 여기 앉지요 하고 숭은 아내의 침대 발치에 걸터 앉는다 글쎄 어째 기생이 됐어 하고 정선은 억지로 불쾌한 생각을 누리면서 물었다 그것은 남편이 기생 사노래 집에 잤다는 것이었다 기생됐던 말은 해서 뭘 해 하고 선이는 다시 교위에 앉으며 숭을 향하여 저 기생 그만두었답니다 여기서 올라간 날로 폐업하였어요 그래 지금은 기생 아닙니다 하고는 다음에는 정선을 향하여 나 기생 그만두었다 이제부터는 어느 시골 유치원으로 보모 노릇이나 하고 싶어 그리고 야학 같은 거 가르쳐도 좋고 하고는 또 숭을 향하여 정말입니다 저 어디 갈대 하나 구해주세요 살려오른 유치원 없습니까 정선이 살려오라 안가 글쎄 하고 정선은 맘에 없는 대답을 하였다 정선아 난 너 가는 데로 갈 테야 너 따라 당겨도 괜찮지 선이는 퍽 흥분하여 허둥허둥한 눈빛이 보인다 정선은 선이의 속마음을 개뚤어 보려는 눈으로 싸늘한 독이 품긴 눈살을 선이의 일동일정에 던졌다 그리고 선이가 숭에게 맘을 두어 숭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맘에 자못 불쾌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까닭에 갑자기 기생을 그만두고 정선을 따라오려는 것일까 뭘 날 따라오는 게야 하고 정선은 빈정됐다 그러나 니가 내 남편을 따라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정선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 선이는 잠깐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선의 얼굴에서 유쾌한 웃음을 찾아보고는 안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말 안 듣는 계집애로 유명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영 이르는 말씀은 안 들었죠 때리면 얻어맞고 울고 밥을 굶을지언정 영 말은 안 들었답니다 왜 그랬는지 네 모르죠 학교에 가기 시작한 뒤에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시키시는 말씀이 다 옳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어른의 권력으로 선생의 권위로 내리 누르지만은 옳지 않은 것이 옳게는 안 보이더군요 옳게 안 보이는 것을 복종하기는 쉽거든요 왜 그러냐 얘 너도 내가 선생님한테 벌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 왜 하고 선이는 정선의 동의를 구할 겸 눈치를 떠본다 그럼 고년 작두로 찍어도 안 찍힐 년이라고 불에 태워도 안 탈 년이라고 하하 그 돌배라는 선생이 안 그랬니 왜 선이 널 보고 하고 정선은 유쾌하게 깔깔대고 웃는다 숨은 정선이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었다 선이도 그러하였다 정선은 선이의 태도와 말이 그가 단순히 사내를 따르려는 계집애 아니여 사내와 계집을 초월한 사람의 의신을 가졌음을 느끼고 안심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저는 누구 말 안 듣는 계집애로 자라났단 말씀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셔서 삼촌집에 가서도 말 안 듣는 버릇은 놓지 못했답니다 더군다나 삼촌이라는 이가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닌 줄 안 다메야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요 심사로라도 안 듣지 삼촌은 웬일인지 저를 미워하셨답니다 작은 어머니라는 이는 더하고요 제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애조모와 이모들이지만은 삼촌이 제가 애가에 가는 것은 댁이거든요 또 애가가 서울을 떠난 것도 한 이유는 되지만도 삼촌의 목표는 제게 있은 것은 아니죠 조카 딸년이야 어찌 되었든지 아버지가 두고 가신 재산만 가지면 그만이란 말씀이아요 제가 고등과를 졸업한 때 열여덟 살 적이지 삼촌은 저를 어느 불황자의 후실로 가라고 야단을 하셨죠 저는 전문과에 간다고 떼를 쓰고 전문과에 가 전문과엔 무엇하러 전문과에 가면 학비를 안 줄걸 이러시고 삼촌은 야단이시지요 삼촌도 나만 못지않게 네 말 안 듣는 양반이시거든요 그래 숙질간에 대충돌이 안났습니까 죽일련 살릴련 이지요 그러니 삼촌하고 열여덟 살 된 계집애하고 싸우자니 적수가 되어요 그래 최후의 제가 그럼 그까짓 재산 다 삼촌 가지요 난 전문과만 졸업하도록 학비만 주시고 이런 조건으로 타협이 되었죠 재산요 재산이래야 몇 푼어치 되나요 양주돈 고향론 시흥돈 산과 산과 다 해야 한 육칠만 원어치나 될까 그저 한 오백석 하지요 뒤에 생각하니깐 아깝기도 하지만은 한번 한 말을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 해달라는 대로 다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예쏘 예쏘 다 가져가오 하고 그러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전문과를 졸업하고 나는 날 저는 세천 한 푼 남은 게 없지요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삼촌 너러 더 먹여달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졸업식 한 이튿날 저는 삼촌의 집에서 뛰어나왔지요 하고는 선희는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네 말 안 듣는다는 말 하다가 어느새 신세 타령이 나왔네 아이 부끄러워 하고 손으로 눈을 가린다 음 그래서 너 재산을 모두 내 삼촌한테 빼앗기고 말았구나 하고 정선은 동정하는 듯이 난 또 그런 줄까지는 몰랐어 너 어디 나보고 그런 말 했니 그런 말을 왜 하니 넌 부잣집 작은 아시 아니야 내가 알거지가 되었다면 너한테 천다밟게 그러기로 내가 설마 너를 하고 정선이가 소리를 내야 웃는다 암 그렇지 내가 기생이 되었다고 정선이가 나 찾아오는 것을 지긋지긋해 하지 않아? 하고 선희가 턱으로 정선을 가리킨다 정선의 낯빛이 문득 변한다 그런 말씀을 길게 할 것은 없고요 어째스나 저는 이제는 기생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 이튿날부터요 신문에 무엇이라고 쓰인 것이 마음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런지 기생노릇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단 말야요 세상에서들은 그 신문을 마치 큰 무슨 변이나 생긴 것처럼 야단들이래요 도무지 집에 앉았을 수가 있나 굉장히 부르러오고 찾아오지요 검번에는 폐업한다고 다 말을 했건만도 아니라고 아마 신문에 난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내야 어떻게 했느냐고 의뢰해 줄 테니 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기가 막혀 하고는 무슨 그게 재미있는 것이 생각이 난 듯이 그런데 말하여 요전 허선생하고 차에서 이 박사 안 만나셨어요? 하고 숭에게로 몸을 돌린다 네 만났지요 하고 숭은 그때 광경을 그려본다 그때 제가 이 박사를 놀려먹었지요 들으셨어요? 여러 번 주신 편지는 답장을 못 들여서 미안하다고 또 세 번이나 찾아오신 것을 대문 밖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미안하다고 글쎄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깐 그 자리 있던 두 여자 속에 하나가 이 박사와 약혼말이 있던 여자랍니다 그려 일본 어느 고등사범인가 졸업한 여자라는데 그만 그 이튿날로 이 박사를 탁 차버렸대요 그러고 이 박사가 또다시 심순예를 꼬여내려든대 예 하고 정선을 바라본다 미스정은 어떻게 되었누? 하고 정선이가 묻는다 미스정이라는 것은 정서분을 가리킵니다 정서분씨? 하고 선이는 어림이나 있나 이 박사가 정서분씨 생각이나 할 줄 아니? 이제 만일 순례한테 퇴짜를 맞으면 하루 이틀 심심파적으로 미스정 집에 갈른지는 모르지 그러면 미스정은 그만 고마워서 허겁지겁으로 이 박사를 맞아들인단 말이다 미스정은 이 박사 같은 사람에게는 알맞은 희생물이란 말이다 우리 같은 것은 너무 달아먹어서 잘 넘어가지를 않고 순례는 또 너무 애숭이고 아무려나 이 박사도 이제는 볼일은 거의 다 보았어 이번에 순례하고 틀어지면 이제 마지막일걸? 음 닥터현한테도 다니는 모양이지만 현이 누구라고 이제는 이 박사도 청산할 때가 되었겠지 숭은 선이가 점점 흥분하여 말이 많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다 사노리라는 기생은 결코 수다스러운 기생은 아니었다 도리어 사노리라는 기생의 특색은 그의 숭여다운 얌전이었다 그는 별로 말이 없고 말 한마디를 하라면 앞뒤를 재는 것 같았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끈 것이었다 이 점잖음이 얌전함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선이는 마치 무슨 흥분제를 먹어서 발량 상태에나 있는 것 같이 말이 많았다 그 알톱가락을 띈 어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유쾌였다 순례는 순례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걱정이요 나는 너무 말을 잘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이 박사가 그러겠지 하고 선이는 말을 잇는다 말 안 듣는데 미가 있다나 들을 듯 들을 듯 안 듣는데는 사내들이 죽는다고 이건 사실인가 봐 기생들도 이 수단을 쓴데요 나는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것은 아니지 내야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틈에서만 살았으니깐 자연 남의 말을 안 듣게 된 거지 남의 말을 들으면 제게 해로운 것만 같으니깐 그렇지만 순례 모양으로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난 사람이야 남의 말을 안 듣는 연습이 없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이 자위책이거든요 하고 숭을 바라본다 숭은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려 보였다 남의 말 안 듣고 안 믿는 공부는 그동안 기생 노릇에 이를테면 대학을 마친 셈이야 하고 선희는 말을 잇는다 기생으로 나서면 손님이란 손님이 다 내게 호의를 가지는 사람이고 다 나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사람들이거든 말을 들으면 말이야 그러니 그 말을 다 믿고 다 듣다가 큰 코가 백이 있기로 백여나겠어요 그러니깐 오냐 나는 내 말을 안 믿는다 내 말을 안 듣는다 하고 속으로 선언을 해 놓죠 그러고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마우셔라 그럼요 이런 대답을 하거든 그것이 영업이란 말이야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야 아무의 말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의심만 하고 뿌리치기만 하는 생활은 참 못해 먹을 것입니다 참 그렇다 정선아 고양이라도 괜찮고 강아지라도 괜찮으니 누구 하나 안심하고 믿을 사람이 있고 싶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광야에 혼자 사는 것 같거든 곁에 사람이 백만 명이 있기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없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면 원수니까 도리어 적국에 잡혀간 포로나 마찬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참 못 살겠어요 그래서 기생을 그만두는 동시에 남의 말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웃지 말어라 정선아 너같이 팔자 좋은 아이야 나같은 계집애 심리를 알겠니 말을 듣기로 했다니 네 말을 듣기로 했니 하고 정선이가 묻는다 글쎄 허선생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했다 허선생 말씀이면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기로 그렇지만은 허선생은 정선이 남편이시니깐 내가 동의를 해야겠지 너 반대 안 하지 하고 선이는 정선을 바라본다 내가 왜 반대를 해 다 자유지 하고 정선은 승낙하는 듯 하면서도 말에 바늘을 풍겼다 제가 지금 시골을 가면 농촌에서 무엇이든지 할 일 있겠습니까 유치원 보모든지 소학교 교사든지 기타 무엇이든지 말씀이아요 저는 기생노릇에서 번 돈이 한 오천원 됩니다 그러니깐 월급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는 소원이 쓸데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놀이개 생활은 이제는 싫어요 쓸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쓸데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줄은 모르고 방직공장 여직공도 좋지만은 역시 아직도 야심이 남았어요 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지만도 가학야 거교 하나 둘 셋 넷 이나 가르치는 것이야 어떨라구요 만일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 방직 직공으로 가죠 그것도 쓸데 있는 일은 마찬가지니까요 네 선생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극단의 무용한 사람으로서 속속들이 유용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경의 말씀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으로 보아주세요 하는 선희의 음성은 흥분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침물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갔다 선희는 제가 하려고 별렀던 말을 대강 다 한 것을 발견하고는 어째 텅텅 빈 것 같음을 깨달았다 또 제 약점을 제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웃음꼴의 재료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싱거움까지도 깨달았다 도무지 진정을 토설하지 않기로 작정한 생활을 해오던 선희가 벼르고 별로서 한바탕 진정을 토설하고 나니 마치 아이를 낳고 난 부인과 같이 허전하였다 살려 오래 봄이 왔다 달래물이 기쁘게 부드럽게 흘러간다 농촌의 봄은 물이 가지고 온다 청명때가 되면 밭들을 간다 보삩에 뒤집히는 축축한 흙은 오는 가을의 기쁜 추수를 약속하는 것이다 보자비는 등에 담뱃대를 비스듬히 꽂고 기다란 채찍을 들어 혹은 에나 짝소를 혹은 마라 짝소를 가볍게 후려 갈긴다 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걸음을 맞추어서 간다 그들은 사례 끝에 오면 마라 도치 하는 보자비의 돌라는 명령을 잘 알아듣고 방향을 돌린다 에나 마라 하는 구령을 들은 소들은 장관들의 명령을 잘 알아듣는 병정들과 같이 잘 알아듣는다 송아지로서 처음 멍해를 맨 놈은 말을 잘 듣지 않다가 매를 맞지만은 3년 4년 익숙한 소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안다 그가 가는 밭에서 나는 나달과 집 중에 한 부분은 그가 겨운에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다 소는 농부의 가족이다 그 동네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도 저것이 누구의 집 소인 줄을 안다 그 소의 결점도 알고 장처도 안다 만일 어느 집 소가 다리를 전다든지 무슨 병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소임자 집에 큰 사건만 아니라 온 동네의 관심사가 된다 소니 말을 부르고 묵구리를 하고 귀신을 한 텅 먹여서 물리는 일 무르치기를 하여야 한다 이랴 이랴 쯧쯧 하고 두르는 보자비의 채찍에 봄볕이 감길 때 땅에 기쁨이 있다 소가 지나간 지에는 고랑 쬐는 사람이 따른다 그는 한 손에 굵다란 지팡이를 들고 한 발로 밭 이랑의 마루터기를 쬐고 나간다 그 뒤를 따라서 제 노이가 따른다 그는 삼태기에 재를 담아 가지고 고랑 쬐 흠에다가 재를 놓는다 삐스듬히 옆으로 서서 제 삼태기를 약간 흔들면 걸어가면 용하게도 제가 검은 줄에 이래서 고르게 펴진다 만일 조밭이나 면화밭을 간다고 하면 자구발비가 있을 것이오 보리밭이나 밀밭이라 하면 고랑 쬐는 것도 없고 자구발비도 없을 것이다 자구발비는 제일 어린 숙련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는 고랑의 흠을 한 발을 한 발의 끝에 자주자주 옮겨 놓아서 씨 떨어질 자리를 다지는 것이다 그 뒤로 박가리의 가장 머리되는 일이 한결의 가장 익숙하고 어른되는 사람의 손으로 거행되는 것이다 그것은 씨 뿌리는 일이다 적어도 삼십 년 이상 박가리의 경험을 쌓은 그러고도 수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종자노이라는 이 명예 있는 지위에 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살려올 네 결의 중에 숭이가 든 결의의 종자노인은 돌 모루집 영감님이라는 신 대살된 노인이다 그는 일생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고 하는 덕에 논 맞이기 반달가리도 장만하고 집으로나마 깨끗하게 집도 거두고 동네 사람들의 대접도 받는 노인이다 그는 말이 없다 벙어리와 같이 말이 없다 그리고 지와 같이 부지런하다 집에 가보면 언제나 무엇을 하고 있다 그의 가마로 그 집 아들 딸 며느리가 다 그렇게 말이 없고 부지런하다 조용하게 일만 하는 집이다 돌 모루집 영감님은 옆구리에 종자 디웅을 차고 디웅에 손을 넣어서는 종자를 한줌 지어서 말없이 솔솔 뿌리며 간다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한편 어깨를 쭉 쳐뜨리고 언제까지든지 씨를 뿌리고 영원히 씨를 뿌리고 가려는 사랑과 같이 긴 사례를 오락가락한다 시장하지 않으시오 하고 자구발비하는 젊은 사람이 지나는 길에 물으면 어느새 하고 그는 씨를 뿌리며 간다 돌 모루집 영감님이 노란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그 뒤에는 이 동네에서 익살꾼으로 유명한 쌍둥이 아버지라는 노인이 연애 우스운 말을 해서는 사람들을 웃기며 묻는 일을 한다 그는 아직 머리에 상투가 있다 상투라야 흔적뿐이지만 머리 가로 헙수룩하게 히끗히끗한 두어선어 진화되는 머리카락들이 여러가지 각도와 곡선을 그려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는 아마 머리를 안 빚는 모양이었다 이 노인을 쌍둥이 아버지라고 읽었지만은 그 쌍둥이는 언제 나서 언제 죽었는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며느리가 꽤 오래 수저를 하다가 달아나 버렸다는 전설 때문에 그 쌍둥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사내였고 또 장가를 들었던 것까지는 추적할 수가 있었다 그는 지금도 아들도 딸도 없이 그와는 반대로 생전 말 한마디 없는 마누라하고 단 둘이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보다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젊은 놈들이 어느새 배가 고파 우리는 젊었을 적에는 사흘쯤은 물만 먹고 하루 150리는 걸었다 그러고도 이 모양으로 쌍둥이 아버지는 이제는 낮이 기울었으니 점심을 먹고 하자는 젊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두 발을 번갈아 호를 그려 씨를 묶고 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 늙은이의 이러한 평범한 말에도 웃음을 느껴서 소리를 내어 웃는다 왜 하루에 1,500리는 못 걷고 150리만 걸었소 하고 한 젊은 사람이 빈정되면 쌍둥이 아버지는 해가 짧아서 못 걷지 걷기가 싫어서 못 걷고 하고 눈을 부럽뜨며 쌍둥이 아버지는 항의를 하였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 웃었다 이놈들 웃음 있게 배가 고프지 하고 쌍둥이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승도 웃음을 삼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에나 에나 쯧쯧 하는 보자비의 소리에 고개를 들어 보면 소들은 벌써 뽕나무 및 마지막 이랑을 갈고 있었다 늘어진 뽕나무 가지가 소에게 스치어 우지끈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시뿌리는 돌 모릇집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발에 묻은 흙을 떨면서 밭둑으로 나갈 때는 그로부터 5분이나 뒤다 이 노인은 손에 들었던 씨를 다시 디웅해 넣은 것을 수치로 알았다 이 밭에는 씨가 몇 대 줌으로 몇 줌 드는 것까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맨 끝에 발을 툭툭 털고 밭에서 나서는 이가 쌍둥이 아버지였다 이때에는 젊은 사람들은 벌써 담배를 한 대씩 피어물었다 누구나 담배 한 대 다우 하고 쌍둥이 아버지가 시커먼 손을 내밀었다 드리고는 쉽지만은 전매국 사람이 볼까 봐서 못들이 가수다 하고 한 젊은 사람이 반쯤 남은 희연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영감님은 입만 들고 댕기시오 하고 곁에 섰던 젊은 사람이 웃었다 액 이놈들 하고 쌍둥이 아버지는 또 옛날엔 제 집에 담배를 심었던 것과 온 동네에서 제 집 담배가 고작이던 것을 자랑하였다 이것은 담배를 얻어먹을 때마다 쌍둥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다 호랭이 담배 먹을 적에 말이요 하고 희연 가진 젊은 사람이 저 먹던 담배대와 희연을 쌍둥이 아버지에게 준다 쌍둥이 아버지는 아직도 뜨거운 대통을 후흡으로 식혀가지고 담배 한 대를 담아서 땅에 떨어진 담배불에 붙인다 그 껍질만 남은 뺨이 실록실록 한다 봄의 봄의 황후는 유난히도 짧고 또 어둡다 해가 시루벙 후에 반쯤 허리를 걸친 때부터 벌써 땅은 어두워진다 마치 촉촉한 봄의 흙에서 어두움이 솟아오르는 듯 하였다 산 그늘에 지껄지껄하는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희끄무레하게 결의꾼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일 지경이었다 집들의 굴뚝에서 나던 밥 자체는 연한 자줏빛 연기조차 이제는 다 쓰러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밥그릇들은 입 빠진 소반 위에서 김을 뿜고 있었다 아버지 오나봐라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나올 때 어느새부터 맨발이 된 아이들은 강아지들 모양으로 살인문에서 뛰어나왔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리고 끌고 들어왔다 허리 아프다 아 하고 매달리는 어린 것들을 뿌리치기는 하면서도 버스 개에 물러선 어린 것에 손을 잡았다 다 갈았어? 좀 남았어 넘은 집 소가 다리를 절어서 하고 남편은 만주 조밥을 만나는 듯이 입으로 몰아넣는다 어떻게들도 달게 먹는지 만주 조밥과 쓴 된장을 어른이나 아이나 도무지 아무 소리도 없이 서로 얼굴도 아니 보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꿀같이 달게 밥을 먹는다 전 같으면 만주 조 한 말에 쌀 두 마를 주기로 하고 구워 먹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지만은 금년에는 허숭이가 만든 조합이 고마워서 만주 조 한 말에 벼 한 말 주기로 하고 농량은 구워 먹을 수가 있었다 씹는 소리도 날 것이 없었다 씹을 것이 있나 불 없는 조밥은 날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이 모두 5분이나 될까 밥으로 고른 배를 숭용으로 채우고 나면 가장은 아랫먹에 잠깐 기대어 앉아서 부엌에서 아내의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한다 이것이 농부의 유일한 인생의 시간이다 아이들은 어느덧 이 구석 저 구석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띠놀고 배고파서 지쳤다가 배만 불룩하면 쓰러져 잠이 들고 만다 벌써 빈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목돌미와 허리가 뜨끔뜨끔 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가장은 하루종일 밭갈기에 또 일생을 영양불량과 과로로 등을 방바닥에 붙이기만 하면 천길 만길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허리는 안 아프? 하고 눈에 띄게 늙고 세약해 가는 남편을 근심하여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문질러 주다가 그 역시 잠이 들어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먼저 잠이 깨는 사람이 때 묻은 이불을 내려서 식구들을 덮어주고 자는 발만을 한 기퉁이 속에 집어넣고는 잠이 들어버린다 가장이 눈을 뜰 때에는 부엌에서는 벌써 아내가 밥을 안 치고 불때는 소리가 들린다 잘 마르지도 아니한 수수그릇 조그릇은 탕탕 요란한 소리만 내고 연기만 내고 도무지 화력이 없었다 오늘은 니 밭 가우 허 변호사네 밥갈날이야 음 그럼 점심은 잘 먹겠구먼 허 변호사네 집에 좀 가보라고 물이라도 좀 길어 주어야지 다리 없는 여편내 혼자 있으니 원 한갑이 어머니하고 순이하고는 오겠지만은 이것이 이 집 내 애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주고받는 말이었다 나 밥 나 오줌 하고 아이들이 일어났다 남편은 발등만 덮는 흐뭇은 버선 이것은 목다리라고 부른다 를 신고 나가는 길에 닭장을 열어준다 아직도 어둡다 닭들은 끼득끼득 소리를 하며 뛰어나온다 오늘은 숭이 집 밭을 가는 날이다 숭이가 결의를 따라 밭을 갈러 나간 뒤에 집에서는 정선이가 선이와 유승과 한갑 어머니를 데리고 결의꾼들의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정선은 아직 다리 잘린 자리가 굳지 아니하여 고무 다리는 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방에서 마루 출입이나 하였다 오늘은 정선이가 마루에 나와 앉아서 북어도 뜯고 상도 보살폈다 정선이나 선이나 다 손은 났지만은 눈은 높아서 여러 가지로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정선이는 손가락 하나를 베고 선이는 두 군데나 베었다 아이고 그 고운 손을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들을 애처롭게 여겼다 어떻게 한갑 어머니는 그렇게 물을 잘 썰으셔 하고 한갑 어머니가 곤쟁이 지짐이에 넣을 물을 썰고 앉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기실은 한갑 어머니는 그렇게 잔채를 잘 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원채 시골 써도 너무 잘다고 할 정도의 잔채는 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한갑 어머니의 뼈만 남은 시커먼 손가락 끝이 칼날에 바로 앞을 서서 옴질옴질 뒤로 물러가면서 거의 연소금이라 할만한 싹둑싹둑 하는 소리를 내며 무채를 치는 양은 정선과 선희의 뒤내는 신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인내시유 내 좀 해볼게 하고 선희는 한갑 어머니의 도마를 끌어당겼다 또 손벨라구 그 고운 손을 하고 주름잡힌 얼굴을 웃음으로 찡그리며 도마를 내어주었다 선희는 손가락 끝을 옴질옴질 뒤로 물리면서 물을 썰었다 생각과는 달라서 무가 고르게 썰어지지 아니할 뿐더러 몇 번 칼을 움직이지 아니하여서 칼든 팔목이 자게 바람이 날 듯이 아팠다 어느새 팔이 아파? 하고 정선은 이 일에 대하여서 선배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팔이 아프다니? 하고 선희는 아픈 팔을 참고 승벽으로 물을 썰기를 계속하였다 칼이 마음대로 베고 싶은 곳을 베어주지를 아니하였다 아차 할 때에는 선희의 장손가락 끝에서 빨간 피가 흘렀다 시칼이 새로 사온 일본 칼인데다가 승희가 손수 수돌에 갈아서 날이 섰던 까닭이었다 선희의 왼손 장손가락 끝이 손톱 아울러 베어진 것이었다 이그 저를 어째 하고 한갑 어머니가 싸맬 것을 찾을 때 정선은 이그머니 하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한 다리가 없음을 깨닫고 순아 순아 하고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 순을 불렀다 순은 한 손으로 머리에 앉은 재를 떨고 한 손에 연기나는 부지깽이를 든 채로 부엌에서 나왔다 정선이가 부르는 소리가 너무 황당하였던 까닭이다 방에 들어가서 약장에서 가재하고 탈지면하고 또 붕대하고 또 옥도정기하고 내와 하는 정선의 명령에 유수는 부지깽이 끝을 땅바닥에 쓱쓱 비벼서 불을 꺼서 부엌에 던지고 통통 뛰어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건넌방에 질소한 책상과 유리창 들인 약장이 있었다 이 약장에는 의사 아니고도 쓸 수 있는 약품 응급 구호품이 들어 있었다 유수는 다 제 손으로 버려 놓은 것이라 어디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뿐더러 이 속에 있는 약의 용도도 다 알았다 이를테면 숭은 원장이여 수는 간호부였던 것이었다 수는 정선이가 가져오라는 것을 다 가져다가 정선의 앞에 놓았다 자 손가락 있네 하고 정선이가 손을 내어민다 선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정선에게 내어민다 정선이는 핀셋으로 탈지면을 집어서 옥도전기를 발라서 상안대를 씻고 가재를 감고 솜을 대고 그러고는 붕대를 감아서 제법 간호부가 할 일을 하였다 내가 뭘 했어 팔이 아프거든 시라고 하고 정선은 선이를 책망하였다 아야 아퍼 으스 하고 선이는 싸맨 손가락을 한 손으로 가만히 지어 가슴에 대었다 해가 높았다 따뜻하기가 여름날 같았다 동네에서 달래강을 끼고 일마장이나 올라가 있는 숭의 밭에서는 소와 사람이 다 땀을 흘릴 지경이었다 재돋는 붓돌이라는 젊은 친구는 우통을 벗어붙이고 재를 놓았다 그 날이 갑자기 더워지는 하고 말없는 돌모루집 영감님이 종자놓던 손으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다 더울 때가 되님께 더워지고 물 오를 때가 되님께 물이 오르지 하고 뒤를 따르는 쌍둥이 아버지가 대꾸를 하고는 제 말이 잘 되었다는 찬성의 표징이나 보려는 듯이 둘러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짐짓 못 들은 채를 한다 배고플 때가 되님께 배가 고프구 하고 자구발비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쌍둥이 아버지 어조를 흉내를 낸다 모두 웃는다 애기놈 어른 숭내 내면 불알이 떨어지는 법이야 고얀 놈들 같으니 하고 씨묻던 발을 탕 구르며 쌍둥이 아버지가 호령을 한다 하하 하고 모두 웃었다 모두들 허허증이 났다 숭의 집이면 서울섬시로 반찬이 맛날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 생각에 서울사람이 먹는 음식은 도저히 시골 음식에 될 바가 아니라고 믿는다 강가로 점심을 인 여인네 일행이 오는 것이 보일 때에는 바깔던 사람들의 피와 신경은 온통 혓바닥으로 보이는 것 같이 입에 침이 돌고 출출한 생각이 못 견디게 더 낫다 수들까지도 침을 더 흘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고들고 한 여인네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저것은 유순이 저것은 죽었다고 신문에 났다던 산월이라는 선이 하고 꼽았다 한갑의 어머니는 꼽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왜 그런고 하면 한갑의 어머니는 그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낫익은 존재였다 순이는 밥과 국물 없는 반찬을 담은 광주리를 이고 한갑 어머니는 국동이를 이고 선이는 숭룡 동이를 이고 유월이는 막걸리 동이를 이었다 유순이나 한갑 어머니는 한 손으로 머리에 인것을 붙들고는 몸을 자유롭게 놀리지만은 선이와 유월이는 두 손으로 꽉 붙들고도 몸을 자유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밤머리 잔디난 곳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선이의 머리에서는 숭룡이 흘렀고 유월의 머리에서는 막걸리가 흘렀다 승은 자구를 밟다 말고 뛰어나와서 여인네들의 인것을 받아 내려주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였다 승은 선이가 농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이 지방 부인 내와 같이 수건을 푹 수그려 쓴 것을 바라보고 빙긋 웃었다 선이도 웃었다 유월이가 곁으로 와서 선이의 손을 잡아 쳐들면서 승에게 이것 보셔요 이렇게 물을 썰으시다가 손가락을 베셨답니다 손톱 아울러 베셨답니다 하고 싸면 선이 손가락을 보인다 글쎄 그 고운 손으로 내가 써는 것을 썰다가 그렇게 되었다 너 에그 가엾어라 하고 한갑어머니가 혀끝을 찬다 약 바르시었소 하는 숭의 말에 네 약 발랐어요 그리해야 배우죠 하고 선이도 웃는다 학교에서야 어디 그런 유스프라츠를 배우실 수 있어요? 하고 승은 만족한 듯이 다시 밭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나와 밥을 먹는 동안에 선이와 이월은 정성으로 국과 반찬과 숭룡을 서브하였다 사람들은 네 하는 예를 잘 차려서 도무지 선이를 거들떠보지도 이었으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같은 묵구 같은 곤쟁이 지짐이도 보통보다는 맛이 더한 듯 하였다 불과 칠파린 밖에 안 되는 식구 건마는 한 광주리 밥과 한 동이 국 한 동이 막걸리 한 동이 숭룡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숭이 내어 놓은 불로연 한 통을 만나게 피어물었다 천지는 더욱 빛이 넘치었다 달래의 물은 더욱 유쾌하게 흐르는 것 같았다 소는 콩과 조지풀 섞은 죽을 맛나게 먹으며 입을 우물거렸다 어 잘 먹었는걸 참 맛난데 하고 사람들은 선이가 들어라 하고 모두 칭찬들을 하였다 정말 맛난 모양이었다 여인네들은 빈 그릇을 담아서 이고 집길로 향하였다 오는 길에도 한갑 어머니와 순이는 길가에 있는 달래와 무릎과 매를 캐었다 선이의 눈에는 그것이 다 신기하였다 달래 장아찌라는 것은 본 일이 있지만은 달래 잎사귀가 그것이 땅에 묻혀 있는 양은 처음 본 것이었다 선이가 얼른 알아보는 것은 냉이었다 그러나 냉이의 대가 서고 노란 꽃이 핀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하물며 무르시란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이 먹는 풀이 많기도 하이 하고 선이는 놀랐다 그럼 단오전 풀은 독이 없어서 못 먹는 풀이 없다는 말이 있지 하고 한갑 어머니가 설명하였다 풀만 먹고도 사오? 하고 선이가 물었다 풀만 먹고야 살겠냐만은 요새야 풀 절반 좁쌀 절반으로 죽을 끓여 먹는 사람도 많지 그거나 어디 저마다 있나 방아머리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을 캐럿을 갖다가 허기가 져서 쓰러졌는데 사람이 가분이 깨니 입에다가 풀을 한입 물었더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렵다네 하고 한갑 어머니는 곁에 있는 쑥을 캐어서 흙을 털어 기중한 물건이나 대는 듯이 그릇에 담으며 서울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풀먹는 사람은 없지 하고 선이를 쳐다본다 그럼은요 서울서는 풀먹는 사람은 없답니다 서울서는 개나 고양이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집이 많답니다 하고 선이는 멀리 서울을 생각하였다 벌써 떠난 지가 다섯 달이나 넘은 서울을 번화한 서울 향락의 서울을 그 서울과 이 동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쌀 열리는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서울 사람의 입에는 쌀밥이 들어가는데 쌀을 씹는 동민의 입에는 쌀밥이 안 들어가는 것이 이상도 하였다 에그머니 하느님 무서워라 원 쯧쯧 어쩌면 사람도 못 먹는 밥을 개짐승을 준담 그래도 벼락이 안 떨어지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선이를 보았다 사뭇 밥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답니다 그러면 거지 애들이 와서 주워가죠 하고 유월이가 말 참견을 한다 아이고 아까워라 없는 사람을 주지 밥을 한 알갱이도 하늘이 안다는데 하고 한갑 어머니는 더욱 놀랐다 그는 일생 쌀밥을 만나본 일도 별로 없지만은 일찍이 밥을 한 알갱이를 뜨물에 버린 일도 없었다 반드시 집어먹었다 밥을 내버리면 재된다 가 하고 한갑 어머니는 그 어머니 또 그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었다 가며 가며 네 사람이 뜯은 나물이 한 키 반찬은 넉넉히 되었다 선이는 땅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다들 잘 자셨소? 하고 마루에 혼자 앉았던 정선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가운 듯이 웃으며 물었다 저는 다리가 없어서 나서 다니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그럼 다들 어떻게 잘 먹었는지 하고 한갑 어머니가 동의를 내려놓으며 대답하였다 이것봐요 그 국을 다 먹고 술도 다 먹고 밥도 다 먹고 반찬도 핥았다니 하고 한갑 어머니는 만족한 듯이 어디 그렇게 맛난 것들을 먹어들 보았나 한다 참 잘 들자셔요 하고 선이는 정선이와 단 둘이만 있으면 농부들이 먹는 양을 흉이라도 보고 싶었다 아이고 어쩌면 하고 순이와 이월이가 들여다 보아주는 빈 그릇들을 보며 정선은 만족한 듯이 웃었다 농촌의 봄은 이렇게 일이 많으면서도 화평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마음은 결코 빼양 화평하지는 아니하였다 살 여울에 오기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눈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던 날이었다 동네 앞까지는 자동차로 와서 거기서 집까지는 숭이가 정선을 업고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이 백차이를 친 속에 남편의 등에 엎여서 오는 정선은 한없이 부끄러웠다 왜 죽지를 아니하고 이 망신을 하는고 하고 자기를 살려낸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집에 온 후에 지금까지 숭은 정선을 마치 늙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소중히 여기는 모양으로 소중히 여겼다 대소변 시중도 숭이가 집에 있는 동안 결코 남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였다 대소변 그릇도 반드시 숭이가 손수 버리고 부시었다 그만큼 숭은 정선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정선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정선의 지나간 지혜된 생활이 양심을 찌르는 것도 있고 제 몸이 병신이라는 것이 남편에 대하여 미안한 것도 있지만은 다만 그것뿐이 아니었다 정선은 태중이었다 뱃속에 든 아이가 나오는 날이 정선에게는 사형선고를 받는 날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기차에 치이고 다리를 잘라도 뱃속에 든 생명의 씨는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자라고 있었다 정선은 이 아이가 남편을 닮기를 바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남편을 닮을 리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아이가 남편을 닮을 리는 없었다 그 아이는 꼭 김갑진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선은 앞이 캄캄해짐 깨달았다 만일 정선이가 다리가 성하면 벌써 달아났을 그가 어디를 갈까 생각하면 죽음의 나라에 밖에는 갈 곳이 없었다 입덧이 나도 입덧 난다는 말도 못하였다 입맛이 없고 상기가 되고 간혹 구역이 나더라도 그것을 다만 오래 자리에 누워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된 것으로 알리려고 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5개월이 넘으며 부터 배가 불렀다 나와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잘 띄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눈에는 아니 띌 리가 없었다 남편이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남편은 도무지 아무런 말도 없었다 도리어 남편이 인연 이 뱃속에 있는 것이 어떤 놈의 아이냐 하고 야단을 해 주었으면 견디기가 쉬울 것 같았다 뱃속의 어린 애가 꼬물꼬물 놀 때 정서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어떤 기쁨을 깨닫지만은 다음 순간에는 그것이 무서움으로 변하였다 아이는 어미 생각도 모르고 펄떡펄떡 놀았다 긴 갑진이 닮아서 이렇게 까분하 하는 생각을 안이하지 못하는 신세를 정서는 슬퍼하였다 만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설아라도 하련만은 하고 정서는 슬퍼하였다 게다가 정선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선이와 순의 존재였다 정선이가 살려올 온 지 한 달 동안은 선이나 순이나 다 정선이 집에 있었으나 숭이 정선의 심경을 동정하고 승은 한갑의 집을 수리하고 한갑 어머니 선이 순을 그 집에 거쳐하게 하고 땅이 풀리고 밥갈이나 끝이 나면 유치원 겸 선이의 주택을 지키로 계획하였다 이처럼 이처럼 선이와 순을 딴 집에 잊게 한 것을 정선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대로 선이와 순은 남편에 대하여 무서운 적인 것 같이 정선에게 생각되었다 아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정선은 혼자서 울 때가 많았다 정선은 고무다리를 쓰는 연습을 하였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이해했다 남편이 붙들어주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유월이가 보는 데서도 고무다리를 대기가 싫었다 이 고무다리를 대고 일생을 살아가지 아니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숭이 정선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극진하였다 날 따뜻한 어느 일요일 아침에 숭은 정선에게 고무다리를 대어주고 마쯔바지에 라고 일본말로 부르는 겨드랑이에 끼는 지팡이를 숭이가 들고 한 손으로 정선을 부획하여 가지고 강가로 산보를 나갔다 유월이도 데리지 아니하고 이날은 온 동네가 하루 쉬는 날이다 사람도 쉬고 소도 쉬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날이다 농부들도 이날만은 늦잠도 자고 집에서 오래 못 만나던 자녀들도 만나는 날이다 다른 날은 아이들이 눈을 뜨기 전에 나가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 들어오는 것이 상례일 뿐더러 설사 눈 뜬 뒤에 나가고 잠들기 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이 없는 방 안에서는 서로 음성은 들어도 용모는 보기가 어려웠다 한 집에 보름 만에 한 번 낯을 대하는 기쁨이 이날에 있는 것이었다 승은 이날은 면의 일체를 사절하고 정선이와 잔둘이만 있는 날로 정해놓았다 그래서 오늘은 정선에게 밭 구경과 야새 구경도 시킬 겸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다리가 아프지 않소? 하고 승은 언덕을 다 내려와서 아내에게 물었다 아프지는 않은데 좀 내둘려 하고 정선은 한 발을 남편의 어깨에 걸치고 몸을 쉬면서 말하였다 방 속에만 있다가 나오니깐 그렇지 힘들거든 도로 들어갈까 하고 승은 팔로 정선의 허리를 껴안아서 아무쪼록 몸의 무게가 아픈 다리로 가지 아니하도록 애를 썼다 그러나 손끝이 정선의 배에 닿을 때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을 승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정선도 퉁퉁하게 부른 채 배에 승의 손이 닿을 때 부지불식간에 몸을 비켰다 그리고 낯을 불키며 내 배가 부르지 하고 웃었다 쓰기가 쓱물과 같은 쓴 웃음이었다 숨은 얼른 허리에서 손을 떼고 좀 더 걸어갑시다 하고 정선을 끌었다 정선은 고개를 숙여 강물을 들여다보면서 남편이 끄는대로 발을 옮겼다 고무다리가 도무지 제 다리 같지를 아니하여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뱃속의 아이가 펄떡펄떡 움직임을 느꼈다 여기가 작년에 우리 둘이 앉았던데요 자 여기 좀 앉을까 하고 숨은 저고리를 벗어서 풀 위에 깔았다 마른 풀 잎사귀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 잎사귀들이 뾰족뾰족 나오고 개미들도 나와 돌아다녔다 물속에서는 천어들이 꼬리를 지며 오락가락 하였다 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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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